아 이 노래 되게 좋은데 아 나 이거 되게 좋아하는 노래인데 에이노마운트에 하이어 같이 하자 니가 이쪽으로 와 자기 자기가 1번이야 좀만 들어갈래? 아니야 내가 초록색이야 어 제가 빨간색 됐다 오케이 가볼까? 어 아 아 네 아 어 나 흥인경성으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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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이거 아 이거 편하다 하하하 하하하 하하 이게 완전 편한데 이거는? 어 이거 좋아 어 이거 좋아 이거 이거 격렬하지 않아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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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지러워 이 아저씨야 어지러워 죽겠어 어지러워 미안해 원래 이렇게 많이 띄우는 거였어요? 몰라 저 이렇게 발따로 이렇게 다워진다 나인어 에인올리버 하이도 띵 띵 띵 띵 띵 띵 띵 에인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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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차처럼 에인올마 아 에인올마 에인올마 아 종료맨들 에인올마 으으으 to 에인올마 are recite 으 PAC 심겻 으으으을 으유 아 나 미치겠네요 저거 옷이 살로 인식돼서 그런가? 아 자기 옷때매 인식이 잘 않는데 옷을 한번 갈아입고 올래요? 옷 한번 갈아입고 올래? 아니 옷때매 그렇진 않을걸? 옷때매 너 빨리 벗은걸로 인식하는거 아냐? 여기 카메라같은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다가 아니 신기하다 난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떡해 얘가 내 행동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지? 그러니까 여기서 센서가 있어가지고 진짜 신기하다 아 나 너무 힘들어 편집 찍나야지 아 그래 좀 앉아있어 나 혼자서 한번 하고 있을까? 네 죄송합니다 아하하하 아 진짜 무서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아아암 아아아아아앙 Ł